문 주변에 치위가 있고 이 면에만 치위가 지금 5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는 앞으로 튀어나온 방어용 성벽이다. 적이 공격하면 성벽 위에서 포위에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옹성 역시 적을 포위에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어긋문은 엇갈린 두 개의 성벽 사이에 만든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적은 고립된다. 경시 고구려의 축성술은 매우 뛰어났다.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유동성도 치와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이었을 것이다. 유동성은 기록에 따르면 대략 높이가 30미터를 넘는 큰 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수나라 본진이 수백 겹이나 애워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나라 군대는 이 유동성에서 약 4월 중순부터 철수하게 되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병서 무경총료엔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공성용 무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성을 공격하는 기본 장비인 사다리차 운제 성의 높이만큼 올라가서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소차가 보인다. 성벽에 돌을 던지던 투석기를 복원해보기로 했다. 당시 투석기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 돌을 던질 수 있게 한 구조다. 팟줄이 많이 연결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석기를 당길 수가 있다. 작은 투석기는 40명, 큰 것은 120명의 병사가 팟줄을 동시에 잡아당겨 돌을 날려보낸다. 그러나 유동성은 유지부동이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해 유동성 안에서 수성전을 완강하게 펼쳤다. 이때부터 수나라 백만대군의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고구려군의 유지부가 외국은 없어서, 국가를 통해, 수고한 식물을 잃고, 국가를 비교했고, 국가를 선택한 곳에서 국가를 잃고, 수혜의 전쟁이 수혜의 전쟁이 깨고리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군의 전술은 육군사관학교 수업에서도 인용된다. 청야 입보, 청야는 들을 비운다는 말, 입보는 성안으로 철수해 수성전을 벌이며 적을 고갈시킨다는 말이다. 고구려군이 사용한 청야 입보 전술은 19세기 초까지 서양에서도 유효한 전술이었다. 그때는 농업이나 목축업,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적이 공격해왔을 때 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고 성으로 다 들어가서 군관민이 다 성으로 들어가서 적에게 대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현지 조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들이. 그래서 적에게 현지 조달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구려는 자기들이 생활 터전을 전부 다 불태우고 태우고 완전히 비우고 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겨련하게 방어 준비에 임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러시아군도 청야 전술을 구사합니다. 들판을 불태우고 러시아 내륙 깊숙이 프랑스군을 끌어들이는데요. 추운 겨울 보급선이 끊어진 나폴레옹군은 배가 고파지자 도망치듯 철군하다 러시아군의 기습에 밀려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곰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진 나폴레옹은 황제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요. 을지문덕도 수나라군을 고구려 땅 깊숙이 유인해 살수에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끝내 유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나라군은 유동성을 우회한다. 수영재는 30만 백동대를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직접 내려보낸다. 병력수에서 열쇠였던 고구려군은 이동로를 장악하고 게릴라전을 벌였다. 평양성으로 가는 수나라군의 보급부대가 주요 목표였다. 남아하던 수나라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군과 대치하게 된다. 이때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통틀어 가장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한 고구려 장수가 호련히 수나라 진영을 찾아온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고구려군의 지휘관 을지문덕이었다. 그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항복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지휘관 우중문 우문술과 거짓으로 항복협상을 벌이면서 수나라 진영을 염탐했다. 왜 고구려군의 최고 지휘관이 이런 위험한 임무를 직접 수행했을까? 을지문덕같이 중요한 인물이 수나라 군대에 가서 포로가 된다면 고구려군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 진영까지 찾아간 것은 적정을 정찰하는 것보다는 수나라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것이 대략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을지문덕을 우중문은 사람을 보내 돌려세웠다.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수분 진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구려군 지휘관 을지문덕을 잡으려는 수나라의 술책이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돌아보지도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다. 수나라 군은 적의 사령관을 눈앞에 두고 놓친 것이다. 이후 고구려군은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펴면서 수나라 군을 고구려 평양성 가까이 끌어들였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수나라 군의 식량을 고갈시키려는 을지문덕의 작전이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백일치 식량을 가지고 유동성을 출발했다. 하지만 많은 지친 병사들이 무거운 식량을 이미 몰래 버린 상태였다. 수나라 군의 식량을 위하여 밀내 지진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수나라 군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식량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적중했다. 을지문덕의 청야전술은 수나라군이 고구려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들에는 곡식간톨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들에는 곡식간톨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수나라군이 평양성 30리 앞에 오자 을지문덕은 역사에 남을 시한술을 우중문에게 보내 조롱한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달했고 묘한 전술은